이만희 의원이 총리한테 포문을 열었네요. 참 총리에게 선거 문제, 지금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선거 문제를 국민의힘의 경북 연천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이만희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던진 질문이 한 3분가량인데 참 인상적이네요. 2년 여러분들 2년 3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초로 국회의원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위 선거 부정, 부정선거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도 좀 과분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만희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에 터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문제. 이거는 미디아 F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와 함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 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문제.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덕수 총리에게 직설적으로 묻다. 이 내용을 파이낸스 투데이가 상시하게 보도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 총리님 선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선거에 대한 부실관리라든지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총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답하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만희 의원 묻다. 저는 어쨌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 또한 선거사무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달이긴 하지만 일부 우리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한번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선거관리기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사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바구니, 속구리 사건, 속구리 투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번 부정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선거 무효소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4.15 21대 총선에서 그 전에 있었던 20대나 19대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선거 무효소송 등이 제기됐습니다. 126건입니다. 이 중에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이 단 6곳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그 뒷바뀌는 격차가 4,5표 정도면 넓게 잡이 몇 건 정도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다시 묻다.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이만희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덕수 총리. 다소 뭐 정상적인 수준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한번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민경욱 재건의원 인천연설 선거가 뒤집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비록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선거 사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되신 것인가 우리를 확인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영천경찰서장 출신입니다. 아마 경찰대회를 나와가지고 경찰에서 엘리트 코스를 아마 밟았던 분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출신의 국민의 심에 속한 영천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런 대정부 질의가 나온 겁니다.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의욕을 총리께서 알고 계시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표가 300표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신주한 님이 아니 정말 대구 경북위원들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의 질의는 너무나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당연한 일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만희 국회의원은 영천경찰서장을 했고 청와대의 치안 관련된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신상의 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1963년생입니다. 오늘 혹시 이만희 의원이 아마 페이스북 같은 걸 할 건데 여러분께서 나라를 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 마치시게 되면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이만희 의원한테 참 고맙습니다. 장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죠. 사람은 또 칭찬을 먹고 살고 또 사람들이 가장 강한 것은 당연한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마치시면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방문하셔가지고 격려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천경찰서장을 지냈고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을 지냈고 재선의원입니다. 경북 영천시하고 청도군 내 지역구를 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만희 의원이 당한 2020년 4.15 총선은 경북입니다. 경북에서도 어김없이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보수색조약 가장 강한 곳이 대구광역시고 경상북도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도 2020년 4.15 총선에서 어김없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흔적들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2018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나 내놓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냥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의 가동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남을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바로 여러분들 무슨 자료인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상북도 영천시와 청도군의 이런 사례입니다.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무진장 큽니다. 영천시의 남부동 11% 플러스 완상동 9.9% 서부동 12.6% 그럼 이런 수치가 왜 나오냐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란 거죠. 16개 동에서 모두 다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의 16개 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우동 후보가 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5, 60개 정도의 투표소에서 다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민희 후보의 이런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옮겼다는 증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다에 쏟아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이 맞추고 난 다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 이만희 의원 한께도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댓글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도 자기 선거구에서 이렇게 선거가 여러분들 조작됐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경상북도에까지 손을 댔겠냐 설마 대구 광역시까지 손을 댔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은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무자비합니다.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학자적 여러분들 양심을 걸고 지식을 걸고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무려 11%, 9.9%, 12.6%, 12.5%, 9.9%, 18.9%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천시와 청도군의 시민과 국민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당일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이런 미친 선거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꼭 캡처하셔가지고 바로 이만희 의원에게 격려하면서 공 박사가 이렇게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이만희 의원님도 엄청나게 표를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현주소고 3월 9일 날 실시했던 3구 대통령선거의 현주소고 6월 1일 지방선거의 현주소고 4.15 총선의 현주소입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아무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경상북도 영천시와 청도군 가장 보수 색지가 많은 곳에서조차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아거래가 여러분들 고시를 통과하고 박정하 천대바마 서울법대 출신일 것이고 조재현 씨는 덕수상고를 나와 가지고 성대를 통해 가지고 입시년적인 인물이죠. 더 이상 뭘 가지고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영천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것은 선관위가 절대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 중의 과학으로 간주되는 통계학의 근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깨뜨린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집단의 특성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천시와 청도군의 군민과 시민의 수는 거의 10여만 정도가 될 겁니다. 합치게 되면 10여만이 아니더라도 8, 9만이라도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수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천 개 정도가 표본수입니다. 천 개를 가지고 수백만 명의 여러분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8만 명, 9만 명 정도의 모집단이라는 것은 그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절반을 뚝 하더라도 사전투표 한 3만 명, 3, 4만 명, 그 다음에 당일투표 한 5, 6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표본입니다. 그 두 가지의 표본은 같아야 됩니다. 통계적 특성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거의 유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푸른색은 0값이거나 1이거나 2 정도 기껏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1, 9.9, 12.6, 18.9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9까지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차익값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표를. 표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같은 과학적 그런 사실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과 이익과 정파의 이득과 자신의 입신 출시를 위해 가지고 이것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과학이 없으면 사회가 미신으로 가는 거고 그냥 돌아버리는 사회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조갑재라는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정규제는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양심불량이고 진짜 화이설 진제입니다. 이걸 보고 이준석과 하태경이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인 한기호가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이게 투표입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학자적 양식을 걸고 이런 명시했고 이거는 사기지.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선거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선거입니까 이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공정선거입니까? 이게 공정투표입니까? 이 데이터는 누가 발표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만듭니다. 제조처가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가 아니에요. 제조처가 어디입니까? 제조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이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산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통계학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야만적인 선거 숫자를 누가 여러분들 입증해야 됩니까? 공병호가 입증해야 됩니까? 공병호가 혜명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봉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전국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런 정거를 그냥 깔아뭉개고 대부분이 민경욱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 나라가 그냥 간 거죠. 맛이 완전히. 어쨌든 오늘 저도 입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7월 28일 목요일날 대부분 판결을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방송 방향이나 이런 것을 며칠 좀 쉬고 그 다음에 정리 정돈을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